이제 두 분의 고객이 남았습니다. 가수 이수정씨의 무대입니다.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주란시 이미테이션으로 아주 망상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. 박수 박수! 네! 선물 콤보 3개 남았습니다 선물! 그대는 나의 그대는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대는 나의 그대는 특별한 인생이지요 우리의 사랑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지요 우리의 사랑 영원할 거야 인생이란 그런 건가 봐 사연들 돌고 놀던 빅빅빅 사랑이란 그런 건가 봐 아플 때 함께 해준 두 손길 두 손길에 찬 바람 따뜻해지고 쓸쓸한 거리도 밝아지기요 내 인생의 특별한 그 사랑 박수! 박수! 가수분들의 축하 공개는 여기까지가 마무리되겠고요 놀이자랑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쪽 천박 부스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놀이자랑에 참여하시는 열한 분 빨리 천박 안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요 그대는 나의 그대는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대는 나의 그대는 특별한 인생이지요 우리의 사랑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지요 우리의 사랑 영원할 거야 인생이란 그런 건가 봐 사연들 돌고 놀던 빅빅빅 사랑이란 그런 건가 봐 아플 때 함께 해준 두 손길 두 손길에 찬 바람 따뜻해지고 쓸쓸한 거리도 밝아지기요 내 인생의 특별한 그 사랑 인생이란 그런 건가 봐 사연들 돌고 놀던 빅빅빅 사랑이란 그런 건가 봐 아플 때 함께 해준 두 손길 두 손길에 찬 바람 따뜻해지고 쓸쓸한 거리도 밝아지기요 내 인생의 특별한 그 사랑 감사합니다